내게 기대면 돼 다 나아질 때까지 괜찮아 이제는 다 괜찮아 자 주말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에 막을 올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노래를 해드렸던 범진님이죠 범진님은 또 다른 스케줄 때문에 일찍 좀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노래 3곡을 이제 청해 듣곤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원곡을 부른 가수가 나와서 해도요 이게 소속사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조금의 광고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수익 불인정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에서 저희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의 광고 라든지 이런 것들 좀 케어한다고 두 곡으로 좀 줄여서 2부는 노래 없이 하는데 상담을 더 충실하게 해 볼 테니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뭐 여러분들의 화면에는 맨날 나오는 3프로 김프로 하고 뭐 윤 교수님 또 박병찬 구장님만 나오지만 저쪽에 보면 우리 스태프들도 있고 음향 감독님도 있고 또 나오진 않지만 애쓰시는 작가분도 있고 해서 품이 제법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길 3프로TV를 애청 중인 열혈 시청자입니다 나이는 43이고요 아내 두 아이와 풍족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식 투자는 12년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해서 투자 상식 없이 초단타, 스윙 투자, 테마주, 배당주 등 여러 지인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서 2018년까지 주식 투자가 아닌 투기를 이어 왔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인지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매년 잔잔히 수익을 냈습니다 주식을 하다 깡통계좌로 다신 주식을 안 하겠다는 지인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가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남북경협주 귀신에 홀린 듯 남북경협주에 손을 대고 하루하루 뉴스 기사에 따라 테마주가 요동쳤었습니다 멘탈이 깨지면서 급락하면 매도 급등하면 매수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7년간 쌓았던 재계좌는 깡통이 되어 있더군요 무너진 멘탈은 회복이 안 되었고 지인들처럼 주식 시장을 저도 떠나게 됐었습니다 2020년 3월 급락하는 지수를 보고 주식 투자에 재도전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이번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는 생각에 투자 관련 서적을 몇 권 읽고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 트라우마가 있는지 선뜻 손을 못 대다 적립식 장기 투자가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4월부터 급여 날마다 기계적으로 100만원 정도 주식을 매입하고 종종 여유돈이 생기면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투자 종목은 일반 계좌의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미포조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엔비디아, 스타벅스 연금 계좌로 나스닥 100, S&P 500이며 추정 자산 4천만원 정도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30% 정도가 낮고요 종목 상황에 따라 5년에서 10년 정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갈 계획이고 1년에 한둘을 리밸랜싱도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은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빚 없이 적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에 큰 스트레스 없이 빠지면 저가 매수에서 좋고 상승하면 올라서 좋고 보유 종목에 문제가 없는지 주시하면서 나름 적립식 장기 투자가 최고라는 철학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었는데 요즘 부쩍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적립식 투자가 과연 답인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작년 4월 초 4만원에 매입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매입가는 5만 7천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 상승하면 좋아야 되는데 매입당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신경이 오히려 많이 쓰이더군요 더군다나 최근 조정을 받아서 그 좋던 수익률이 이제 21%입니다 매입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니 손해보는 것 같고 과연 적립식이 맞는 건지 과연 작년 4월 여윳돈 3천원을 4만원에 몰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고민은 매도 타이밍과 리밸런싱입니다 올초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유튜브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여러 조선주를 공부하다가 고민 끝에 2월에 현대미포조선을 4만 2천원에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수령을 모으지도 못했는데 고공행진을 하더군요 그래도 급여일이 되면 기계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80%를 넘어가니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률 90%가 넘어가면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매도를 해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엉덩이가 들썩들썩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구 끝에 현대미포조선이 조정구간인 것으로 판단하고 한참 잘나가고 비중이 높았던 차이나 전기차를 일부 매도해서 현대미포조선을 매입 수량은 어느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물론 추매로 수익률은 40%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리밸런싱 후에 현대미포조선은 하락하고 차이나 전기차는 상승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거꾸로 된 거네요 뭔지 모를 저 자신에 대해 배신감이 생겼고 고민하고 공부할수록 수익률은 0%에 수렴하는 것 같아 멘탈이 흔들립니다 이런 게 다 보유종목에 대한 가치판단을 못하는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가치판단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에 따른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적립식 장기 투자가 맞는 건지 고민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제 상황을 3% 상담소의 고민상담 신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인 수익률 재고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적립식이 이게 진짜 과연 답인가 올라가면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빠지면 이게 적립식인지 물타기인지 좀 헷갈리고 어떤 거예요? 전시 투자하셔야죠 저는 전시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기간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보통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우리 샴푸르 상담소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5년만 할 거다 그런데 그 5년뿐이 돈을 쓸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4년 5년 차에 시장이 폭락해요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이 장기 투자가 실패한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장기 투자라고 하면 내가 목적 자금으로서 10년 후에 20년을 바라보고서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 적립식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하는 코스트 에버리징 가져가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그동안에 쭉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적립식 투자를 했더니 시장은 가격은 오르고 나는 그 밑을 쫓아가고 싶으니까 기분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조종으로 보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아 이제 지금 내가 너무 쫓아간 게 아니냐 지금 이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내가 적립식으로 해서 코스트 에버리징이 됐는데 더 떨어지면 손해를 낳은 구간도 생깁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구간 구간마다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축하듯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적립 투자가 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 리밸런싱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식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적립식으로 보통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것을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기업은 고인 콘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양극단의 두 가지를 좀 권해두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위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성장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테슬라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성공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익군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지만 오늘의 테슬라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에 입사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2만 원일 수 있었어요 2만 원일 때도 액연 문화를 하기 전에 2만 원이요 언제 98년도? 그렇죠 그전에는 3만 원 깨졌을 때 그렇죠 그때 입사했을 때 95년 12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얼마 후에 결국은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내가 추정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투자 마인드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 성장주라는 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거 망하면 어떻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드시잖아요 아마 교수님도 지금 투자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한편으로는요 필수 소비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계셨습니다 필수 소비제? 소위 워렌버피쉬, 코카콜라 하나, 설도주 이런 것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필수 소비제라는 건 경기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입고 약 이런 것들이요 그런 필수 소비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니 그쪽하고 성장수하고 섹터를 약간 분산해서 정리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에 우리가 하면 안 되냐면요 사이클링 회사들이 있어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이게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 기복이 심한 주식을 이렇게 정리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질문 주신 선생님처럼 이런 고민을 할 경우가 많이 종종 다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신발 중에 나이키 이런 거 빼놓고 외국 신발 빼놓고 우리나라 신발도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무신 이런 거 투자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왕자표, 말표, 기차표 말표, 그거 없잖아 이제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연탕 그게 아니고 신발 그런 거 안 신었어요? 아이고 초등학교 때 왕자표? 왕자표? 나만 신었나? 왕자표 거의 비슷한 연배인데 아무튼 조금 더 이어나가면 매듭을 지면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어떤 기업이 신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붙임이 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어느 단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지나고 나면 이제 캐즈비론도 예전에 한번 봤으면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 기업이 큰 수익이 나고 성숙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그러면 정말 수익률이 작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면서 나타날 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상 향후에 내가 20년을 한다 그러면 20년 동안의 성장, 구조적 성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꼭 필요한 필수 소비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적립적으로 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떨어지는 구간 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단기 위기가 발생을 해서 떨어져서 내가 적립적으로 꾸준히 왔는데 마이너스 났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가? 그때 가면 더 큰 고민을 하시겠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쭉 계속 들고 왔을 때 결국은 우상해하면서 시장은 올라가고 기업이 성장, 라이프 사이클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내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 하시는 부분이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민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을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했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 주는 향후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전기차가 전 세계 대세였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가장 많이 오른쪽 그리고 이쪽에 조선 쪽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낮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핫한 것을 갔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데 처음에 고민하신 것처럼 정립식 투자로 계속해서 간다는 개념으로 봤다면 지금은 나쁘지만 향후에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핫하고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원래 처음 하셨던 것은 from the basic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원래 최초에 투자했을 때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고민들을 해결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립식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잘 안 해요 그냥 늘상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립식까지 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주식 투자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긴 있겠네 아니 뭐 바닥에 좀 확 들어갔다가 고점에 좀 팔고 그런 게 주식 투자지 계속 평생 그냥 그 종목을 계속 산다 그런데 내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써야 될 때는 그게 하락 국면이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탑다운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립식 투자라고 종목만 쳐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왜 우리 3%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시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 사이클을 옛날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황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매미템을 얘기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립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시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황이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 3% 상담소지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미국의 S&P500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지수를 지금 사서 장투자한다 지금 공격적인 배팅 1번, 2번, 4시 산다고는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배팅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배팅합니까? 아니면 난 안 합니까?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지수를 한다면? 지금 새로 들어간다면? 지금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해야 되죠? 공격적으로 배팅한다? 공격적 아니면 조금이라도 한다? 지금요? 지수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수는 사실은 우리 제가 특히 S&P500은 우리 김 프로그램 잘 아시겠지만 S&P500은 제가 애썼던 30년 동안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폭이 올랐어요 저는 지수는 그렇게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지수에서 그런 자신이 없죠 그렇게 기업들도 지금 여기 종목을 아예 구체적으로 현대비 보조선 뭐 이렇게 차이나 전개 이런 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보면은 보면은 과거의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가파르게 바짝 올라올 때 내가 정리식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올라온 주식으로 한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사실 물론 주식이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굳이 내가 탑다운 방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많이 올라온 것보다는 아래에서 가는 그래서 제가 기업의 산업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탑다운도 하지만 또 바텀업을 하니까 사실 지수 투자 같은 건 잘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진짜 꺼리는 투자가 뭐냐면 은행주 투자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꺼리는 투자가 뭐냐면은 공기업 투자거든요 배담주 투자 아니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부담스럽고 웬만하면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신문에 나요 맞아요 비 올 때 우산 뺏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그러니까 규제 산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은행주 투자를 안 해본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은행주 투자를 예전에 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냐면 은행에 넣는 것보단 낫겠다 은행에 넣으면 2% 주는데 지금 은행주를 투자하면 연의 5%는 먹겠지? 그리고 5% 먹으면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가지고 어 나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2.5배 수익이 났어? 그런 용도? 지금 만약에 제가 은행주 투자를 하면은 오케이 뭐 한 5% 수익이 나오면 매도 그래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성장주 투자나 이런 거는 살 때 한 번도 30% 먹고자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물론 30% 매번 그렇게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주식을 살 때 이건 무조건 따불 이상 놔야지 저 동감합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지 5% 3% 이런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립식이라는 건 고민스러운 거지 그렇게 따지면 비싸면 비싼 대로 사야 되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저는 증권사 직원이 제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매매 회전율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활발하게 거래를 못합니다 제가 매매 기술이라는 책을 내고 여러분께 타이밍을 가르쳐 드리지만 그 타이밍에 맞게 제 거를 사고 팔고 해서 돈 벌 이렇게 못해요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으면 책을 섞겠어요 하고 싶으면 이제 회사 그만두고 해야 되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은 작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좀 사는 거예요 계속 이거 200만 원 이거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사고 조금 전에 봤을 때 또 떨어지거나 상황이 되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사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두는 겁니다 안 건드려요 그런 방법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큰 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사실 고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고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처음에 가지셨을 것 같은데 시장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바뀌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스위치라고 하나? 사고 팔고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퍼펙트한 건 내가 산 거는 올라가고 내가 판 거는 빠지면 제일 만족이 있죠 역시 기가 막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00점이라면 0점은 뭐냐면 반대죠 내가 판 거는 올라가고 내가 산 거는 오히려 빠지는 건데 사실은 그 극단적인 것보다는 같이 빠지거나 같이 오르거나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야 되거든 그렇죠?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묘하게 우리 내리에는 두 번째 케이스만 남아 있어요 내가 파는 거는 올라가고 내가 사는 거는 빠진 거 그런데 그거는 그 케이스가 워낙 강렬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 반대 케이스가 분명히 나오거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뭐 어떤 직원이 고객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어디에 진짜 요거는 괜찮은 주식이 있어서 그동안에 쭉 들고 있었어요 죽으라고 안 갑니다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팔아야지 가나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과학적으로 살짝 던져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만주 있어 진짜야 야 앳다 먹어라 500조 팔아 그럼 그때부터 올라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팔았을 때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그런 의식이 있어요 네 많이 시가 된다고 그런 정도로 본인은 불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불운한데 왜 투자를 하냐고 그런데 그건 불운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살 때만 해도 계속 빠지겠어요 그렇죠 주식은 대체로 우상향하는데 그런데 그 빠지는 국면에서 손절을 치거나 다른 매매를 통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윤 교수님은 이제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딱 옆에서 보니까 안 팔아 아닙니다 저도 하나 전의 말씀 지금 현재는 안 파는 느낌이 오시나봐요 지금은 좀 버텨보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손절도 치고 그랬어요? 네 네 저기 오를 거라고 확신했는데 또 파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안 오려서 딱 던졌더니 두 배 오른 거 있잖아요 아이고 백신주의였는데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도 최근에 그런 거 있었거든 팔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관심종목에서 지워버렸는데 증권맨들이 하는 건 행동인데 관심종목에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지워버리잖아요 다행히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좀 오른 종목이 갖고 있는 것도 오른 종목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종목이 탁 빠지고 그것만 있었으면 아주 속상할 뻔했어요 지금은 핸드폰을 보니까 다 지울 수도 없네요 우리 예전에 책받침 아세요? 책받침? 책받침? 책받침이 뭐지? 우리 여기 종목명 짝 써있는 한 장에다가 앞에 마츠를 있었다고요 종목에서 코드랑 있었다고요 거기서 매직으로 지워버렸잖아요 아예 번호도 모르겠네요 아예 번호도 아니라 아예 그 종목을 매매를 안 하려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봐야 잊으니까 그렇게 그런 징크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의학적으로 징크스 터부? 그렇죠 뭐 징크스는 그런 게 다 있죠 정말 월드컵 축구를 승리를 바랐으나 이상이 제가 보면 많이 진다는 징크스가 있어서 보면 안 되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봤더니 그냥 나 때문에 졌다 이렇게는 한데 이제 뭐 연관성은 없는데 우리 뇌는 이유를 찾고 싶으니까 그런 걸 연결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게 내 일상생활에 너무 영향을 줄 정도로 징크스에 사로잡혀 살면 좀 그렇겠지만 그걸 좀 다른 말로는 리추얼이라고도 합니다 뭘 할 때 뭘 해야 뭐가 잘 돼 뭐 이런 거를 조금 두는 거는 심리적으로 그런 안정감을 가지니까 가벼운 정도는 뭐 삶의 재미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아까 골프도 쳐보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내기에 강하고 실력보다는 항상 보면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샷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뭐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야 같이 치기 쓰는 사람 잘 못 치는데 나중에 보면 스코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멘탈이 유리 멘탈이다 강심장이다 요만한 공을 이렇게 맞춰야 되니 마음이 조금만 딴 생각해도 힘들어감도 값도가 달라지니까 정말 심각한 심리적 요소가 정말 요인이 많을 것 같아요 골프가 그러면 대부분 또 다른 삶의 태도가 그렇더라고 약간 이렇게 응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하는데 막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심초사하고 실제로 치료는 아니고 멘탈 코칭 이런 것 때문에 골프 선수분들이 오셨던 적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정상적인 발달인데 예를 들어서 인생은 뭐냐 아니면 너무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약간 사람이 좀 뭐 어느 게 더 좋냐 인지는 모르는데 좀 심리 반응이 단순한 분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때린다 이런 분들이 성적은 고시기에는 더 좋을 수 있죠 삶이 뭐가 더 풍성하냐는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했는데 워낙은 공을 잘 집중해서 치도록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던 적이 많습니다 교수님 뭐 공을 꼭 잘 쳐서 뭐합니까 인생에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연애도 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아 근데 진짜 이제 그 골프의 멘탈이 나가는 경우는 입수가 온다 그러던데 입수 입수 네 경영에서도 쓰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너무 잘하려는 이런 불안감이 입수증후군을 프로들한테 사실은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 몸에 익은 분들 그거 제가 그게 뭐 확대돼서도 많이 쓰는데 요걸 경영에도 좀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좀 작을 때는 직관적으로 디시전을 잘 내리던 CEO분이 회사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서 뭐 엠모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뭐 50억 100억짜리 컨설팅을 받아서 객관적인 결정을 위한 보조적 자료는 이렇게 쌓였는데 결정을 하나도 못하는 거를 CEO의 입수라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불안감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가 커지니까 뇌가 잘 작동을 안 하면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투자에 관련한 또 비즈니스에 관련한 이런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분들만 실패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투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나 그런 강박에서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서 벗어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우리 윤대윤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요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대학교 중퇴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주식을 접하기 전에는 욜로란 말에 딱 맞게 신발, 피규어, 뭐 이런 거에 사는 걸 즐겨 살다가 코로나 이후 우연치 않게 존 리 플러스 3프로 플러스 연부장님 이 세 기인들의 알고리즘을 통해 및 저의 휴대폰 속에 뜨더라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왜 자본을 모르고 사느냐 이 한마디에 28년 인생을 진작에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 고민이 인생 고민으로까지 확장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캐릭터가 귀여워서 좋아하는 카카오 1주로 시작으로 다양한 섹터를 공부해 현재 계좌 수익률 4에서 5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도 만들어서 ETF도 투자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애플만 꾸준히 사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40%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현재는 주식의 비중이 80% 정도로 너무 높은 것 같아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어 주가 창을 안 보는 편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식도 심리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 너무 주식 자체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줄이고 투자한 산업 분야만 종종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을 꿈을 꾸게 되는데 주식을 접한 뒤로는 이 수익률 좋은 종목들을 팔아서 주식으로 치면 신규 상장하는 내 자신의 자영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야로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아실현을 조금 이루는 쪽을 선택할까 이루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까 굳이 자영업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지 않더라도 꾸준한 수입으로만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나중에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이 스노우볼을 내 손으로 부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던 김동한 프로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30대들 모두 건강한 투자하셔서 행복한 사연 살길 바랍니다 라는 예쁜 사연이었습니다 29살 청년인데 이게 뭐 제가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라는 걸 하잖아요 스물 몇 살 인턴 직원들을 받아가지고 설정이죠 설정 그래서 뚠뚠 인베스먼트라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설정인데 그중에 수익률 100%를 올려서 수익금이 7천 원인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주를 사가지고 수익률 100%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7천 원짜리 사서 7천 원을 벌었다고 그래서 그분을 면접 보다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나를 가르쳐주지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중에 한 10% 20% 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도 보니까 스물아홉 살이니까 아마 카카오 한 주를 시작해서 다양한 공부를 해서 현재 전체 계좌 수익률 40에서 50% 났는데 절대 금액으로 하면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고민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투자도 투자지만은 스물아홉 살이 갖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변동성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요리란 말이에요 직업이 힘들죠 요즘에 한때 뭐 요리사 셰프가 신랑감 1등 후본데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그런 얘기 잘 안 나오죠 그리고 TV 봐도 2억 손해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예 프로 예능 프로조차도 진짜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장사가 잘 되는 식당도 있지만 셰프 직업을 가진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 부장님 저는 저는 뭐 지금 스물아홉 살의 분이고요 이거 뭐 사실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자아실현 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됐고 또 운도 좀 따라주고 우리 또 김동완 프로님 만나고 3프로도 방송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했던 일이고 그게 제가 자아실현 역할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의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 나이를 떠나서 경제적인 안정만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윤 교수님은 뭐 이런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으셨죠 자아실현 할 거냐 재테크를 할 거냐 어차피 의대 졸업하시고 쭉 의사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어떤 궤적 지금 심각하게 레이저 기술을 이제라도 좀 배워서 개업은 레이자 쪽으로 해볼까 정신건강의학과의 레이저는 없죠 없죠 그래서 어쨌든 상담은 보너스로 드리고 이익 하면서 힘들었죠?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글쎄 왜 이거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요즘 사연 많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거 선택하는 작가님도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실제적 고민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고민, 성장 고민 조금 크게 하면 철학적 고민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벌써 일찍 사실은 내 사업은 무조건 될 거야라고 투자하면 실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럽기도 하지만 부모님 도움받아서 이렇게 음식점이라면 이렇게 여는 경우가 좀 더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인지 모르지만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직접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오히려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요리라는 기술도 지금 잘 키워나오고 계시지만 이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요즘 메타라는 단어가 유행인데 다른 각도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사람이 실수가 적어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면 음식점을 여신다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신규 상장하는 회사를 본다면 신규 상장하는 내 자신의 자영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을 시장 측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고 하셔서 꼭 이게 분리될 게 아니라 내 요리에 있어서도 뭐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셔도 또 성공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투자도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사업이 잘하시는 분들이 왠지 투자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기 사업을 잘하는 분이 자사주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29살 된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요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29살 정도면 뭐 셰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셰프도 일종의 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투자를 너무 서두를 필요 없으실 것 같다 예를 들면 중식인지 일식인지 한식인지 양식인지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 주방 안에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큰 레스토랑이나 큰 식당의 종업원으로 계시다면 아마 자기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고의 셰프가 되시려는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만약에 메뉴가 뭐다. 예를 들면 메뉴가 돈가스다 혹은 뭐 스테이크다. 혹은 스시다. 그 넷플릭스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본 동경의 스시 장인의 이야기인데 그거 보셨죠? 90 다 되신 두 아들과 하나의 큰 아들과는 자기 직영점을 하고 긴자 어느 골목에 있는 거고 둘째 아들은 독립해서 녹봉기 힐에 스시 말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의 사연을 보면서 그분은 퇴근할 때 항상 장갑을 껴요. 장갑을.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손에 검버섯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스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이렇게 놓을 때 손 위에 검버섯이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장갑을 낀다고 그런 사연을 봤는데 그게 그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끼 스시를 먹는데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만 원 이상의 그걸 내야 되는데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외견상으로는 스시가 비슷해요. 뭐 그게 그거지. 사실은 스시라는 게 패스트푸드잖아요. 일본에서 패스트푸드로 만들어진 거죠. 회전 초밥도 있고. 그런데 그 스시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 예를 스시로 들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한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요리에 아직 29 정도시니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시고 정말 하시고 계신 그 메뉴에 관한 한 정말 장인이라고 할 만한 그게 꼭 뭐 30년, 40년 계속 해야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몇 년 동안에 열심히 개발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식 투자는요. 그렇게 해서 그 현업으로 캐시플로우가 왕성해지면 그때 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소리야.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지론은 본업, 본업에서 경지에 오르는 그거에 주식 투자가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마인드 컨트롤 안 되거나 그러면 먼저 본업, 자기 주식, 자기 휴먼 캐피탈에 먼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아, 근데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렇죠? 네. 살아갈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또 어떤 식당에 가면 자리가 없고 어떤 식당에는 손님이 없고. 그렇죠? 막 2호전, 2호전, 4호전 또 늘리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 닝닝한 그 평양냉면이 그게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줄을 서가지고. 아, 진짜 평양냉면. 근데 또 먹다 보면 또 그 집 아니면 또 안 되겠다 그러기도 하고. 참, 그 입맛이라는 게 참. 뭘 좋아하세요? 양식, 중식, 한식. 우리 좀. 저요? 네. 저는 해산물 좋아합니다. 해산물, 회. 양식, 중식 이런 걸 떠나서 해산물 좋아합니다. 아, 그냥 토속적인 그런 거.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냥 뭐 개, 랍스타. 개, 랍스타 이런 거. 소라. 각각류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저 윤 교수님은. 저는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반주만 있으면 되나요? 네, 네, 네. 하루 회, 하루 고기. 부장님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없으면 먹죠, 사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가족분들하고 또 친구분들하고 좋은 음식. 한번 이분의 사연을 생각하면서 좋은 셰프님하고 이렇게 음식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 상담소 이번 주 순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 3% 상담소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화면 밑으로 이메일이 나가고 있죠. 카운셀 at e-broadcasting.co.kr 이리로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분들께는 3% 상담소에서 여러분들께 신간으로 좋은 투자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한가운데로 가고 있죠. 참 좋은 날씨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날씨만큼 여러분들의 투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공부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정말 투명하고 맑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한 주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ratio tas